와아! 도망간다! 도망간다! 미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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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인티나인티나! 렛츠고! 와 대박이야! 3, 2, 1 뭐야 뭐야 뭐야? 와아! 와! 와! 로버트야 로버트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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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! 와! 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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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! 와아! 와 대박 와 대박 Yeah Yeah 와 와 와 와 와 소리 들려 어... 어..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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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부드러워요 와아 야 진짜 이 정도면 용협 CZ 왕툴 CZ 용어 대박 워워워! 워워워! 수고해 feraließ! 하 probl? 워에이이.. 진짜 멋있다.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.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수씨 뭐라고 그랬죠 아까? 진짜 최고의 퍼포먼스였어요. 제가 봤을 때 그냥 댄스 공연이 아니라 빛이 만들어낸 예술이라고 생각해보는 정도로 완벽한 퍼포먼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. 은지 양도 옆에서 하도 비명을 질러가지고요. 왼쪽 귀가 얼렬렬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아니 진짜 여기 막 여서져서 빛이 너무 깜빡깜빡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. 근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눈을 못 뜨겠어요. 진짜 최고의 무대였던 것 같아요. 나는 그야말로 빛이 아름다운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들은 누굽니까?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대에서 가장 빛이 나는 LED 퍼포먼스 팀 생동감 그래요! 그래요? 그래요? 생동감 2 야 보는데요 만화에서 나오는 순간이동? 그게 막 이루어지는 거야. 순간순간.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저는 3D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.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고 지금.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스타킹 전화번호. 와아. 탈이 길어지는 거. 탈이 길어지는 거. 탈이 길어지는 거. 그리고 아까 계단 올라가는데 맞아요. 동작을 딱 하면. 멈춰있어. 그 잔상이 멈춰있고. 다음 동작을 딱 하면. 그 잔상이 멈춰있고. 그렇게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. 그렇게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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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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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. 3명 올라가고. 2명 올라가고. 3명 올라가고. 3명 올라가고 있는 거. 툭툭툭 떨어지고 있어. 그치? 네. 그 저희가 그. 전상 그 남는 거를. 네. 특별하게 또 스타킹 나왔으니까. 패널분들의 포즈로. 우리 포즈요? 네. 네. 보여주시면 그걸로 저희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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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